창의적인 인공지능의 등장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긴장시킨 디펙트 시작부터 심상치 않네 아잇 와 인지 편향 역장 갈까? 아냐 아잇 기도 도착 자막 자막 정장 정장 엘리트 타임 유스 엑스 마키나 아이 증폭 변형 까비 라가 불린 잘 잡는 디팩터 디 1 2 3 4 5 팩터 까까 털 유물 너무 좋은데 메가 크립 라가 불린이 영혼 흡수 패턴을 사용할 때 추가로 밀집을 감소시킵니다 이 나쁜 자식 그러지마 다파기 야베로 워어어어 하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 죽는다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나약하다 빈약 뭐쓰지 그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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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인공지능 첨탑의 엘리트가 긴장한 이유? 블루투스 안 됨? 정혼돈 더블 이건 좁 아닌거 같은데 D체력 어디갔어? 합하기가 상어돌을 안줘 악대리 와 진짜 쓰레기 게임 재미냐 이게 이쁘게 게임 이쁘게 게임 엔트 히팅겜 죽어 뚱땡아 뚱땡이 컷 이 엔트와 방금 쓰고 있었는데 졌다 이즈 디스 엔트 이게 개미냐 합하기 팽이 근데 제가 합하기 허브보다 구려 이거 안 쓰는게 나은가? 아 방전 안 썼구나 개미냐 아니 왜 또 아니 그리고 이거 갔나? 갔나? 갔냐? 야 갔냐? 야 갔냐? 갔어? 걔 갔냐? 아 아 아 얼씨구 디펙트 개수면 지냐 오 오 오 오셔 오 오 오늘은 호쌈 먹으면서 디펙트 볼려고 했는데 자일런스 보면서 다 먹었네요 일부러 그러는가요? 됐다 오 뭐 먹든가 내가 오케하로시 포션 하나도 없어가지고 블리트는 못가겠네 포션 좀 있었으면은 블리트도 잡고 유물도 두개 먹었을텐데 쪼울이 아니고 피가 19인데 근데 여기 가도 어차피 저거 나오는거 아님? 고구마버섯 퓨 고구마버섯이었으면 요단강 건넜지 증폭창의적인 인공지능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헉! 베아리 베일러에서 고구마버섯 에그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폭풍을 좀 늦게 써야겠는데 멋대로 해봐라 멋대로 하는 중 난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를 저질렀다 단독줘 어 너무 세게 때렸는데 폭풍 쏴야겠다 잘가 29 29 29 29 29 펄펄 뭐 먹지? 안 돌아? 세 장 밖에 안되는데 행 커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커피가 더 낫겠다 행하며는 또 팽이 먹어 진실이 틀렸을 뿐이다 진실이 잘못된 것이다 배가서 룬축전기 먹자 컷 컷 오랫 지 엄청 강한 디펙터 보니 다들 재미있죠 다음주는 디펙터만 하겠습니다 현직 디펙트신가 현직 디펙트신가 현직 디펙트신가 또 아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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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 그럼 1, 2, 1 하신다면 아, 왜 안되만 가지다 케미컬 쐈까? 어차피 가지인데 가지에서 X 나올텐데 제거는 지금 별 이득 없을 것 같고 봐봐요 먹지마 임마 알고리즘 써야 되는데 너무 강해서 알고리즘을 키우지 못하는군 겁나 세네 겁나 세네 겁나 세네 아 아 이펙트 수준 이펙트 수준 밀집 떡락 구멍난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법 이펙트는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다 이펙트는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다 봉지야 봉지야 봉지안 봉지안 나 털어서 살게요 제발 여호우 병불주고 자빠졌네 어? 병아리? 병아리 근데 좀 첫 턴에 핫하기 잡히는게 제일 좋은데 열 수 없으면 문 따고 들어가야지 어? 망한 왓챗 번개 잘 피한다 왓범이손 갓당 님 왜 알약 안팔아요? 장수하기 싫은가봐 첨탑의 수준 잘 알았다 아 메아리 입색인줄 몰랐어 이쯤 되면 그냥 손에 잡히는거 아무거나 써도 이기지 않을까 고양이 올려놔도 이기겠다 재달려 무내냥이 대리 게임 아 아 알고리즘 있으니까 조금 더 돌렸어야 했나 아 검은별님 아 렐릭 7개나 더 줬어 그럼 할만큼 했네 7개면 여기까지인가 케미컬 빼면은 흑옥 부족까지 아 아니씨 7개면은 아잇 휴 석대 달력 못먹을 뻔했네 역시 검은별이야 검은 달력 검은 별께서는 나에게 헉세 달력을 허락하셨다 검은 anks startups 아니면 1111111111111111111111111110 아니 유물 꼬오라지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대로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고 개결지 어쩔 버퍼 억제 달력이 빛나고 있다 화멸을 부르는 궁극의 달력 이제 전기 몇개 올려두면 되겠다 사기력과 고기심의 대결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듀얼 듀얼 아시 아시 아파요 되었어 아 기다려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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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스를 잡지 못한다면 파워가 부족한 것이다. 폭풍 강화할까? 에너자이저 강화할까? 하나 더 폭풍 로봇 이펙트가 간다. 하나 더 폭풍 강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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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톤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되나? 안된거 같은데 어... 됐나? 됐다 김장 사톤 만에 잡는 니넘강 디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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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음 데우스 2,3,5 3,4,5,4 내려치기 말했더니 원트하는거 보면 사기캐가 맞는거 같네요 사기캐 그런가 그... 그런가 아멘